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과정에서 생겨나는 민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 김영희 도시수자원 민원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발 중인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구교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영농화동을 했던 민원인인데요. 최근에 농사짓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서 사용하던 농기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농기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비싼 건 비싸죠. 그러면 사용하던 물건은 중고로 팝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사업 시행기관에게 농기구 보상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민원인이 공익사업 지역 내에 다른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를 경작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원인은 그 기관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상을 거부했다면서 그 권익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권익위에서 일단 현장 조사를 갔습니다. 현장 조사를 가봤더니 민원인에게 다른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전, 그러니까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깨와 콩, 고구마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는 이전에 벼농사를 지을 때 썼던 콤바인, 양수기, 이항기 이렇게 이제 벼의 재배와 수확이 활용되는 농기구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짓는 밭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상 거부는 상당히 부당한 상황이었고 저희 권익위원에서 이제 이런 벼 재배, 수확이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 손실액을 평가해서 보상할 것을 해당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또 남은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이어가 봅니다. 농촌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생겨나는 민원에 대해서 김영희 도시수자원 민원 과정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소개할 민원이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예정됐던 부지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또 도시계획시설 부지라서 각종 주제 때문에 달리 사용을 할 방법도 없으니 좀 해결해달라는 민원입니다. 1983년도 정도에 약 6,900제곱미터, 2,0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민원인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왜 제외를 했냐면 그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기고 팔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토지 주변에는 건물들도 들어서고 변화가 있었지만 민원인의 토지는 각종 주제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토지가 주변 건물들의 통행로가 됐고 그런데 예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 현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땅이 있는데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땅 팔기도 쉽지 않고 많이 답답하셨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민원인은 저희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오래된 도시계획시설 규제만 있었던 이 시설을 2020년 7월 1일자로 일제히 실효시키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본인의 토지에 대한 규제도 풀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민원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으로 포장도로를 만들고 또 지하에 하수관도 매립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계속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규제는 계속되고 지자체에서는 재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사업 시행도 어렵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너희가 소송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소송 한번 제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민원 넣을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권익위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인근의 도로를 개설할 때 분할하게 됐고 또 민원인이 본인의 어떤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출 음료를 제공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을 위해서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하수관이나 이런 걸로. 이걸 민법상으로 보면 사실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부지라는 이유로 계속 토지에 대한 규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민원인의 토지 매수 요구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해당 지자체의 조속히 민원인의 토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보상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그런데 만약에 공공을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를 해야 한다면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 기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희 도시수자원 민원과장과 함께했습니다.